나이가 되면 가뜩이나 신체 이곳저곳이 노화되고 노세해지기 마련인데요. 남들보다 더 빨리 급격히 노세한다거나 이로 인해서 여러가지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노인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몸이 노세하고 아프니까 활동량이 줄고 근감서도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럴 때 살짝 삐금만 하거나 넘어져서 골절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평소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1,2주 안에 회복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저축해둔 근육이 없다면 장기 입원을 할 수밖에 없고 침상생활을 하면 남아있던 근육마저 바닥나버리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심폐기능이 떨어지면서 노년기에 치명적인 합병증인 폐렴, 폐혈증, 육천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근력도 안 좋아지고 뼈도 약해지고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건강을 찾고 싶어요. 골다홍증과 근감소 전경옥 도전자 현재 건강상태는 어떨지 병원을 찾은 두 사람 체성분, 혈액검사와 함께 엑스레이, 초음파 등 다각도의 검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전경옥씨의 결과는 어떨까? 허벅지 쪽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요. 허벅지 두께가 0.8cm로 두께가 되게 좀 얇은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 몸을 잡고 지탱해주는 건 뼈가 아니에요. 근육이 있어야 우리 몸을 잡고 지탱을 해주는데 우리 어머님 보니까 이게 다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육 두께가 평균보다 얇아져 있는 상태. 또한 체지방률은 높고 근육량은 적은 데다가 체내 단백질도 부족합니다. 한편 막내씨의 결과는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릎을 받치고 지지하는 데 제일 필요한 게 근육이에요. 근육이 힘이 있고 튼튼하게 지지가 돼야 잘 받쳐질 수가 있는데 근육 다발이 두께 층이 상당히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막내씨, 관절 주변 근육이 약화된 상태인 데다가 근육량과 체내 단백질량은 적고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는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근력을 알아보기 위한 운동능력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앉았다 일어서기 5회를 반복했을 때 12초가 넘으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 막내 도전자 16초 전경호 도전자 18초 기록 두 사람을 위한 솔루션은? 근육의 양과 질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음식으로만 단백질 하루 섭취량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음식들은 섭취를 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산양의 젖에서 추출한 것으로 알려진 산양류 단백질은 모유 성분과 가장 유사해서 소화기간이 약한 중장량층이 섭취하기에 용이한 단백질의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양류 단백질은 근육이나 내장, 혈액, 피부와 호르몬을 만들고 면역 항체를 생성하는 필수 아미노산과 함께 칼슘, 절, 비타민 D와 같은 필수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한 중년 여성의 경우 근 감소 현상이 느리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산양류 단백질은 나쁜 지방이라 불리우는 백색 지방 축적을 막고 근육량은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 근육을 사수하게 한 14일의 도전 스타트! 도전 첫날 다시 만난 이 막내 도전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인데 작심 3일 방지를 위한 1일 계획표 짜기! 시작부터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계획표를 짰어요. 도전 3일 차 오늘은 남편에게 빨래 대신 수건을 쥐어주는 막내 씨 이렇게 말아서 스트레칭 할 거야 이렇게 쥐듯이 하면 악력을 키워준대 근육 건강의 지표 악력 높이기 운동법이라고 하는데 악력이 높아지면 근 감소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건을 활용해 어깨와 팔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스트레칭까지 생활 속 운동을 실천 중인 막내 씨입니다. 운동했으니까 이거 먹어요. 이게 뭔데요? 사냥류 단백질이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대요. 당뇨병에 있는 남편과 함께 사냥류 단백질을 섭취하는데요. 사냥류 단백질은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도전 5일 차 오늘은 인생 첫 필라테스에 도전한 막내 씨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높이 기울였다가 살짝 들었다가 그렇죠. 너무 좋아요. 이 정도 천천히 내릴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요. 어머니처럼 70대 정도 되시면 근육이 쏙쏙 빠지는 나이예요. 그래서 겉근육도 중요하지만 속근육도 잘 채우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나 관절과 척추 건강이 좋지 않은 막내 씨에겐 맞춤 동작이라고요. 양손도 앞으로 나란히 천천히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 손 이제 만세할 때 이 다리도 같이 뻗을 건데요. 천천히 이렇게 뻗어보세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막내 씨. 그 열정만큼은 20대 못지 않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난 뒤엔 챙겨 먹는 것도 있다는데요. 운동하고 나면 단백질을 먹으면 좋다고 해서 사냥류 단백질을 먹고 있어요. 근육도 생기는 것 같고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사냥류는 중세 지방산 함량이 높아 소화가 용이하며 심혈관 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전 7일 차. 배운 거 해봐야지. 배웠던 동작들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해보는데요.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구야. 첫날보다 동작이 한결 수월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편 정경욱 도전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식단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지락이 단백질이 많다고 하잖아요. 부드러워서 먹기도 편하고. 그래서 밥을 한번 해먹으려고요. 단백질 식단을 찾아가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 경욱 씨. 오징어도 고단백 식품이잖아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자랑하는 오징어에 짜잔. 맛은 물론 영양도 최고. 없던 입맛까지 돌아오게 한다는 바지락 밥도 완성. 언니 나왔어. 아이고 왔어. 앉아. 이게 뭐야? 고단백 저칼로리 식단이야. 내가 골다국증이 있잖아. 단백질 있고 영양가 있는 걸 챙겨 먹고 있어. 한 장 정도 넣고 비워봐. 직접 만든 냉이 양념장으로 맛을 더하고. 쫄깃한 바지락 식감까지. 겨울철 별미가 따로 없다는데요. 도전 전 끼니를 걸어기 일쑤였던 경욱 씨. 건강을 위해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경욱 씨가 마당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운동 같기도 하고 게임 같기도 하고. 아니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지. 무슨 운동이야 이게? 이게 사다리 운동이라는 건데 근력 운동이야. 그렇게 좋더라고. 균형 유지와 근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다리 운동. 이젠 뭘 하든 활기 넘치는 경욱 씨의 모습에서 가장 큰 변화가 느껴집니다. 틈날 때마다 산책로를 걷는 것도 일과 중 하나인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가뿐해진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을 시작하고 나서요. 매일 이 산양류 단백질을 먹고 있어요. 근육도 붙은 것 같고요. 기운도 나는 것 같아요. 한 동물 실험에서 19주간 산양류를 공급한 결과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 사슬을 위한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 그리고 산양류 단백질 섭취까지. 쉼 없이 달려온 도전단. 드디어 14일의 도전이 끝이 났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먼저 정경욱 도전자의 검사 결과는. 2주 전보다 확실히 허벅지 근육이 많이 두꺼워졌어요. 열심히 했죠. 절실한데. 허벅지 근육이 처음에는 0.83cm로 상당히 좀 얇았었는데 1.06cm로 되게 많이 두꺼워지고 좋아졌어요. 관리를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허벅지 근육 두께와 근섬유 두께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 또한 근육량 역시 증가했고 체내 단백질과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막내 씨는 어떨까? 체중도 원래 67kg 나가셨는데 65.5kg으로 2주 사이에 1.5kg나 빼셨더라고요. 그때 허벅지 근육의 두께가 1.09cm로 근육이 좀 없고 부족한 게 보였었는데 지금 허벅지 근육 두께가 1.33cm로 2주 전에 비해가지고 두꺼워지고 근육도 많이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단백질을 꾸준히 먹고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